독재생의 성공 이러한 주제로 선생님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만 독재생의 성공 넘어가라 독학이라는 걸 선생님이 사전에 찾아봤어요 독학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독자가 홀로 독자거든요 스승이 없이 여러분의 경우는 아니죠 선생님이 있으니까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합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 독학재생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야 넌 왜 독재생 맞지? 아니야? 맞아요 왜 일반 재수학원 놔두고 독재를 선택했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옆에는? 똑같아? 옆에는? 똑같아? 혼자 하는 게 좋았어 그리고 주로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사정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뭐라고 혼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좋으니까 어때 지금? 혼자 잘하고 있어? 그래? 그럼 됐고 그렇죠? 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왜 독학재수를 하는가 주로 일반 학원에서 묶여있는 생활 이런 거 싫고 내 주체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 독학재수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혹시 혹시 여기서 나는 과연 혼자 잘하고 있느냐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 하나 학생들이 이 문자가 작년에 수능 끝나고 한 10일 정도 뒤에 온 문자예요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9평을 치고 나서 국어 인강을 들으면 못하나 언어는 혼자 공부해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대요 많이 줄였어요 이 학생이 보낸 성적표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수학 1등급 한국사 1등급 국어 85% 3등급 영어 수학 99% 1등급 영어 1등급 동아시아 1등급 세계사 1등급 아랍어 3등급 아랍어 그렇죠? 이 학생이었어요 9월달 성적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잘 안 넘겨지는데 차마 더 잘 자신이 없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장에서 아프다고 도망쳤습니다 9월달 모유사 마치고 또 다른 모유사 질 때 이랬대요 국어가 안 돼서 자 어 그리고 샘 강의를 접했대요 샘 강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얘 문자가 뭐 순국원 김동민하고 들으라고 하셔서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작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예스비 99%다 올해도 그런 말 했죠 그죠? 예스비 99%다 라고 하셨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솔직히 내내 이게 맞을까 싶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을까 싶겠죠 친구들도 부정적인 이야기 근데 결국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은 저 혼자 받았어요 45일의 노력으로 이 친구는 딱 45일 동안 예습하고 국어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안 적었는데 94점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얘가 한 얘기예요 지금 꼴랑 1등급 맞자고 김동욱 거 듣는 거 아니다 만쯤 받으려고 시작한 거야 라고 답답할 때마다 일기장에 적었대요 네 진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부터예요 얘가 이렇게 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올랐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인강 듣기 전 누구보다 열심히 예습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넘어가주시죠 하루 인강은 최소 3시간 확보하고 하루 3시간씩 예습하면 딱 만족할 만큼 예습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 국어 6시간 투자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데 그걸 못하겠어? 네 넘어가주세요 여기까지 해야 김동욱 제자지 이 부분까지 생각이 왔으면 너는 지금 수능 보러 가도 된다 준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쾌감에 중독된 사람처럼 예습했습니다 네 이 문자가 선생님 기억이 남을 문자예요 그죠? 독재생들 중에는 시간이 나름대로 많죠 그죠? 많은데 실제로 독재를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이고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시간 쓴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말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냥 틀어놓고 그죠? 졸리면 자고 고개나 끄덕이고 라고 하고 그냥 인강을 듣고 있진 않은가 진짜 제대로 예습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고민한 다음에 인강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됐어요? 그래도 보세요 충분히 45일 동안 다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6시간씩 했다니까 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씩 해도 저거 뭐예요? 석 달이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예습하고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독재생에게 얘기합니다 예습 좀 하고 공부하라고 오케이? 예습 좀 하고 문제의식 가지고 수업 들으라고요 비단 국어뿐 아니라 영어도 수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글은 도대체 왜 적었을까 이 문단에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문제 풀어봤더니 사법문제를 틀렸는데 난 왜 사법문제를 틀렸을까 그죠? 고민해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여러분 성적이 오른 것이니까 어 무슨 강의를 다 들었어 만족감은 있겠죠 그죠? 성취감은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성적으로 올라가나? 다 들으면 성적이 그대로 연결되나? 없어요 그런 거 맞잖아요 실제로는 네가 알아야 된다고 네가 네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독재생답게 공부하라고 오케이? 혼자 그냥 공부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강이나 틀어놓고 그치? 예습 없이 그냥 고개 끄덕이고 이거 독재생의 공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공부 말고 제대로 문제의식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계속 넘어가주세요 두 번째 성공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한 해 실패했어요 맞죠? 너 기분 나빠요? 실패했어요 올해는 성공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 많겠니? 실패가 많겠니?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실패를 해서 지금 봐 선생님이 어떤 고민 끝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선일 카페의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들의 불안함과 답답함이 그대로 전해져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울하고 그래 울어 할 수밖에 없겠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의지가 없다는 의지가 없는 게 의지가 잘 안 생긴다는 거야 그죠? 그렇죠 아까 재수생보다 3생이 더 힘든 이유는 말이에요 실패를 두 번 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또 실패하면 또 어떡하나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야 두렵고 그래서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냥 노력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노력이 답이죠 노력해라는 얘기는 아닌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오케이? 성공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요? 선생님 도대체 여러분 큰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넘겨볼래요? 선생님 저거 왔는데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거 난 하루 3끼만 먹는다 아 이거 성공하기 힘들어요 아 이거 아세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간식도 먹고요 군것질도 하고요 쉽지 않아요 하루 3끼먹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난 직신 물 한 잔을 마신다 힘들어요 그죠? 낮에 절대 자지 않는다 정말 힘들죠 6시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 힘들어요 아 저건 선생님이 그냥 적어놓은 예고 그죠? 큰 성공 그죠? 난 무슨 대학에 간다 이런 거창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창한 성공보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하나를 일단 만드세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야 김동우 오늘 진짜 3끼만 먹었네 대단하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야 오늘 진짜 6시 일어났네 어? 물도 마셨네 대단하다 그치? 그러면서 자꾸 하나하나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길러줘요 스스로에게 부모님들 현명하신 부모님들 오셨겠지만 가끔 보면요 부모님들이 이 성공의 가능성을 먼저 탁탁 끊어주시는 잘못된 워딩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때마다 얼마나 무식적으로 상처받아요 그죠? 멀리 보지 말라고요 그죠? 멀리 보면 힘들어요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하나하나를 자꾸만 성공시켜 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오케이? 그 자신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덧 수능도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크게 보지 말고 잘게 나누라고요 하나하나 나누세요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겨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절망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죠? 의지있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그죠? 한 6개월 남았나요 5, 6개월 남았죠 그죠? 의지있게 5, 6개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 텐데 그래도 여기 와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쌤도 되게 감사합니다 쌤도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인강 찍고 스튜디오 강의 찍고 할게요 그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쓰러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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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